문의톡톡, 문의톡톡, 문의톡톡을 위한 학습구러미 이번 시간에는 가짜뉴스, 진짜뉴스를 한번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는 왜곡된 정보와 진실된 정보가 섞여 있는데요. 가짜뉴스란 의도를 가진 조작된 정보 또는 정치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수단 등 진실되지 않은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얘기합니다.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는 첫 번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힌 것인지 아니면 작성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근거가 적절한지를 확인해야 되고 날짜가 언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판단하는 것보단 전문가에게 물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짜뉴스가 있습니다. 112년 만에 이집트에서 눈이 네, 이 기사를 보니까 가짜뉴스의 이유가 일단 정확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집트 국민들은 뭐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인터뷰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고요.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장소부터가 잘못된 정보를 우리한테 알려주면서 거짓 뉴스를 그리고 가짜 뉴스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버스한 광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벗도만 10분만 투자하면 탈모 개선 효과가 있는 탈모 전용 샴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믿고 쓰는 단한다 샴푸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과장 광고인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이것이 가짜인지 아니면 진짜 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